오늘 3부 코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요 코너 잘지게 아주 재미나고 언제 어떤 분이 어떤 기교로 뱅뱅 터뜨려주실지 몰라서 더 기대가 되는 전국자랑대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누구를 자랑해볼 것이냐 오늘 자랑대회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대표 슬픔싱어 이소라씨입니다. 벌써부터 몇몇 소절 저는 이 노래 떠올라요. 우리 결혼해요 죄송합니다. 자 아시겠지만 이 코너는 가창력만을 뽐내는 코너가 아닙니다. 저처럼 그냥 톡 무심결에 던지는 거예요.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을 부탁해 처음으로 된 바람이 목이 왜 이렇게 셌죠? 바람이 부은다 어렵네요. 자 해당 가수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우리 끼쟁이 빵자님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맹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십시오. 사실 이소라씨 누구나 한 번쯤은 노래방에서 불러봤을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히트곡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레전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자 말몰이 이소라 달고 보내주시면 3부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. 문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.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뭐하고 있는지 살짝 만져볼게요. 7406님 제가 오늘 그래요. 오늘 드디어 예상하십시오. 예상하십시오.